얘네 불펜하고 하는 거 같은 거 아니야? 그치? 가봐. 나 맘만. 한 번도 있었는데? 아, 얘네가 얘하고, 얘하고, 그 다음은 거기 갈 거야. 그치? 박수 멈쩍 멈쩍 들어 오늘의 주인공은 인사무소 잘한다. 그렇다 굳이 내 지원 좋겠지? 좋은 일이였습니다 좋겠지? 좋은 일이로 좋은 일이였습니다 어떠세요? 잘해요? 다가? 다가? 지금 거의 먹자 이 próximo 과도 승리는 다음 주요일에 그게 왜 하고요? ...지금 더 힘이 불ine기만 하고요 좋은 연구 어땠어요? 첫 불빛 피칭 프로에서 해봤는데 아... 일단 마운드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... 일단 캐치가 다르잖아요 고등학교 때 했던 캐치랑 그래서 뭔가 던질 맛이 나요 좀 긴장되진 않았어요 캐치님들 여러분 계시고 관자님들 계시고 했는데 근데 긴장보다는... 뭐지? 어차피 내년에 만약에 뛰게 되면은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던져야 되니까 아마 좀 즐겨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몇 퍼센트의 힘으로 던졌어요? 오늘 무리하지 말라 해가지고 한... 60, 70? 던졌던 것 같아요 두속도 하긴 했어요? 네 슬금 쓰고 하긴 했어요 좀 만족스러웠나요? 그치?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더 운동해야 되죠? 들어가서? 네 이제 웨이트하고 해야지 됐습니다